이번 달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얼마나 나왔어요? 저는 이번 달에는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30만 원 받았어요. 우리 회사는 야근 수당이 얼마지요? 우리 회사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 얼마나 돼요? 시간당 만 원쯤 될 거예요. 직급에 따라 달라요. 시간 외 근무신청서 작성했어요? 특근 신청서 작성했어요? 신입사원은 월급이 얼마쯤 돼요? 기본급 180만 원에 수당이 좀 나와서 250만 원쯤 받아요. 김민호 씨는 호봉이 나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죠? 김부장님은 연봉이 7천만 원이 넘을 거예요. 월급이 세전 4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평사원은 기본급 150만 원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월급이 쥐꼬리만 해요. 한국에서는 금융업이 연봉이 제일 센 편입니다. 월급 날이 언제예요? 우리 회사는 25일이 월급 날이에요. 우리 회사는 월급 수령일이 매달 20일입니다. 월급 날이 되려면 멀었는데 벌써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네요. 제 월급은 아내 통장으로 자동 이체됩니다. 이번 달 월급 명세서를 못 받았습니다. 월급 받으면 보통 어디다 돈을 많이 쓰세요? 문화 생활하는데 많이 쓰는 편이에요. 생활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올해 연봉이 5% 인상됐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연봉제라서 해마다 연봉 협상을 해야 합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카드로 할게요.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이 카드는 한도액이 추가됐습니다. 카드로 계산할 수 있나요? 현금으로 계산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결제 어떻게 해드릴까요? 3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몇 개월 할부로 할까요? 지금은 무이자 할부 행사 기간입니다. 일시불로 해주세요. 할부로 계산하면 수수료가 붙습니까? 무이자 할부가 몇 개월까지 됩니까? 이번 달에는 카드비가 200만 원이나 나왔어요. 카드를 많이 쓰셨네요. 카드비가 연체됐어요. 카드대금이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요. 신용카드가 있으면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요즘은 병원비도 카드로 계산할 수 있어요. 포인트가 많이 쌓이는 카드가 좋아요.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를 만들어야겠어요.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드비는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게 해주세요. 결제일은 매달 25일로 해주세요. 카드 사용 내역이 SMS로 안내되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어요. 카드 사용 내역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근처에 현금 지급기 어디에 있어요? 1층 로비에 있어요. 현금이 없어서 ATM에 돈 찾으러 가요. 한일은행 ATM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거 120만 원인데 ATM 가서 입금하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ATM 가서 10만 원짜리 수표로 70만 원 찾아오세요. 지금 100만 원 입금했는데 입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랙 조회해 보고 싶은데요. 통장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죠? ATM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기계는 출금만 되고 입금은 안 됩니다. 현금 인출기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 기계는 수표는 안 되고 현금만 찾을 수 있어요. 이 기계는 5만 원과는 입출금이 안 되네요.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카드가 안 나와요. 만 원짜리가 한 장 덜 나왔어요. 편의점에 있는 ATM은 수수료가 좀 비싼 것 같아요. 아파트 관리비 계좌이체시키고 오겠습니다. 비용 정산할 때 간이 영수증은 얼마까지 인정이 되나요? 간이 영수증은 비용이 5만 원 미만일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도 인정돼요? 5만 원 이상은 카드로 결제하는 게 경비 처리하기 편합니다. 5만 원 이상의 현금 사용분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비용 처리가 됩니다. 카드 사용은 법인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만 전액 비용 처리가 됩니다.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야 비용이 인정됩니다. 개인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비용 인정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계좌를 개설하러 왔는데요. 오늘 통장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통장을 개설하러 왔는데요. 계좌를 만들러 왔습니다. 배출을 좀 받았으면 해서요. 어떤 상품으로 하시겠습니까?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하고 싶은데요. 자유적립식 예금을 하나 들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청약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저금은 얼마나 하고 있어요? 집을 장만하려고 매월 150만 원씩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3년 만기 정기적금이 만기가 됩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장만하면서 은행에서 7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목돈을 마련하려면 적금을 붓는 게 좋지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장기주택 마련 저축을 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5천만 원을 10년 동안 거치하시면 1억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